지하철 9호선 삼전역에서 250m 걸어서 약 3분 거리 조역세권에 위치한 송파구 잠실동 대형 테라스 투룸 신축필라 공급 안내드립니다. 분양면적 43.5제곱미터에 전용면적 34.52제곱미터이며 시스템 에어컨과 비스코프 냉장고, 드럼세탁기와 건조기, 현관의 중문은 기본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흐름을 반영하여 수분양자에게 매우 유리한 분양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사 고객기는 여기에 추가하여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송파구 잠실동 삼전역 테라스 투룸 신축필라 다세대 주택 공급 관련 상세 내용은 동영상 설명글에 표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시 상담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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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